아 벌써 1시간 지났어? 아 이번엔 나왔겠지? 제발 너는 이제 안 나와도 돼 칸노지 칸노지 아 뭐야 또 대머리야? 아 왜 자꾸 대머리만 나와 8일째 배너 체크 반복 중인 기너스 아니 그동안 중복해서 나온 육성만 몇 번째야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업데 칭캐는 왜 8일 동안 한 번도 안 뜨는 거지?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올스타 타워 디펜스 너무하는 구매 요즘 타워 방어를 너무 많이 했나?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? 어 그럼 나는 못 깨잖아 타워 오브 헬? 잠깐만 이것도 타워야? 뭘로 잠깐만 친구들 막 떨어지고 있어 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아에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? 나 우주까지도 간 적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친구들 막 떨어지고 있어 잘 보고 가면 돼 어 뭐야 설마 우주 가는 거보다 어렵진 않을 텐데 차근차근 오 뭐야 설마 여기 닿으면 안 되는 건가? 오 벌써 꼭대기 올라가 치고 있다 이렇게 살살 잘 보면서 반짝거리는 거를 살짝 피해서 이렇게 뭐야 뭐야 맵이 바뀌었어 아 이거 제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야? 잠깐만 8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면 뭐 별거 없겠는데? 이렇게 뭐야 이거 머리에 부딪혀 이렇게 가면 돼?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야 뭐 에이 별로 근데 시간이 언제 2분이 지나갔지? 한 번만 더 나이스 이거지 오케이 에이 뭐 별거 없네 쉬프트 락을 키면 더 쉽다고? 어? 이런 꿀팁이 있었다고? 뭐 괜히 걱정했잖아 이거 뭐와 슛 슛 잠깐만 갑자기 난이도 급 쉬워졌어 너무 쉬워졌는데? 더블 스피너 야 잠깐만 나 2등 됐어 이거와 얍 얍 아 뭐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몸 좀 풀린다 싶으면 자꾸 맵이 바뀌어 이거 맞아? 이렇게 나이스 오 오 그렇지 야 잠깐만 여기 또 이어서 타야 돼 이거? 야 잠깐만 온리업이 왜 더 쉬워 보이는 거지? 내가 한 번에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에? 아 뭐야 왜 자꾸 바뀌는 거야 뭐야 무적 걸렸다고? 아 저 방패 떠있으면 무적인가? 무적이야? 오 뭐야 이거? 아 가끔씩 이렇게 템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거야 그러면은? 뭐야 시간이 근데 되게 빨리 내려간다 왜 이래? 아니 뭐야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친구야 괜찮아? 이 친구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쉬면서 해 오 이거 쉬운 거 걸리면 친구들 금방 사기가 올라가버려 잠깐만 바닥이 비스듬해졌어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 차분하게 가는 거야 알았제? 여기는 잘 밟아야 돼 아 타워 오브 엘 적응되고 있다 큰일 났다 점점 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기노씨 친구야 왜 그래?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차분하게 왜 뭐야 이상한데 진짜? 좋았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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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노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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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좋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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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하면 안 되는다 으아 오 뉴 패턴 살곰 살금 오케 오 거침없는 친구들 뭐야 고수 서비인가? 근데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오 맵 좋은데 이번에? 여기로 뛰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가자 어봐 잘 보고 오 좀 쉬운데 여기? 그렇지 오 잠깐만 여기 할만해 진짜 할만한 맵을 찾았다 좋았어 아 잘하고 있는데 또 두배라니 그렇지 최고 기록 핵심 오 나 지금 1등이야 한 명 탈출했어 오 시간 플러스 해줬어 좋아 오 60% 돌파 오 이거 뭔데 오 밑에 친구들 올라오는 거 봐 이것이 기노스다 차분하게만 가면 된다 할 수 있다 기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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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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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배턴인데? 가자 으아 무슨 나무 가지치기처럼 돼있는데 여기는? 오 다양한 패턴 재밌어 음 80%까지 한번 올라갔더니 더 재밌구맨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잘 보면서 이렇게 가야돼 무작정 가지를 탄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살포시 그렇게 뛰면 안되고 요렇게 뛰는 거야 이것이 80%까지 간 기노스 뭐 별거 없구맨 뭐 천장 닿을 것 같은 느낌 뭐 살짝 살짝 오 뭐야 이거 머리를 조심하라 머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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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나 으아 오 오오오오 오 오오 콩콩이 패턴 아 실키 오 실크로드다 찬란한 실크로드여 나를 꼬리지저까지 인도해주라 에이전트 이스케이피 아 뭐야 007이야 뭐야 여긴 것 같은데 살짝 조심해야지 발끝을 조심해야 돼 최근 최근 요원이 된 듯한 느낌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요거 약간 달 것 같은데 내 모자 오 모자는 괜찮아 발판이 내려온다 뉴 패턴이라도 단숨에 상위권으로 진입해버리는 기노씨 요거는 살짝 오오 잘 알았는데 고수들의 팀에 깨버렸다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떨어질 뻔했어 뭐야 이거 공을 조심하라 이렇게 어려운 위치는 아냐 뭐야 왜 이렇게 커 오케이 차분하게 오 옆으로 뭐야 얘네는 왜 있는 거야 장식품 수준인데 별거 없구만 순식간에 원 스트레이트 루 뭐야 이거 여기는 뭐야 딱 저기 중간에 잘 타야 돼 오 일단 자리를 잘 잡고 한 번에 뛰는 거지 가자 지금이다 오케이 센터에만 자리만 잘 잡으면 떨어질 일은 없다는 사실 지금이다 차분하게 높게 왔다고 긴장하면 안 돼 할 수 있다 기노씨 뭐야 벌써 1등? 아 80% 몇 번 갔더니 뭐 별거 없잖아 오케이 차분하게 집중을 잘하자 야 뭐야 야 머리 닿잖아 아 이거 점프 있으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머리 닿는 거 아냐 오케이 기노수 다시 최고 기록 80%대 도달했다 근데 조심하라 머리 닿는 거 아냐 오케이 오케이 오 두 개 남았다 이거 뭐야 이거에다 무적점 써주면 안 돼? 여보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안 돼 거의 85% 수준 아닐까? 이 정도면은? 오 잠깐만 아 그 꼭대기구나 저기 우와 나 처음으로 꼭대기 봤어 아 아 이제 딱 깨면 되겠다 이제 클리어강 나왔다 이제 클리어강 나왔다 대부분의 패턴을 마스터해버린 기노스 이제 클리어만 남아있으리 친구들 겁먹으면 안 돼 그냥 가면 돼 나처럼 왜 이렇게 쭉쭉 하는 거야 알았죠? 음 이 스무스한 컨트롤을 보라 우주에 갔던 컨트롤 회복됐어 로봄에 완벽 적응해버렸다 이거 뭐야? 잠깐만 이거 꿀인데? 어 바로 이런 맵이 나온다고? 그러면 뭐 깨야지 뭐 아 이거 뭐야 이거 봤던 것 같은데? 친구 조심해야 돼 한 번의 실수가 바닥으로 떨어뜨리리라 하지만 집중만 잘한다면은 뚫고 갈 수 있으리 나이스 여기 조금 위험한데? 어? 잠깐만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? 깜짝이야 방금 큰일 날 뻔 오케이 이것도 뭐야? 이 원통은 뭐야? 가보자 그의 원통을 뚫어라 별거 없는데? 오 또 와버렸어 80호 구간을 뚫어버리고 아까보다 더 올라온 것 같은데? 뭐야 어디로 가야 돼?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게 좋겠지?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? 어허 나이스 뭐야 나보다 먼저 갔잖아 오케이 노템으로 당당하게?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? 저기다 뭐야 다 온 거 맞아? 기노스 노템으로 결국에 해내버린 거 말인 거야? 해낸 거야 뭐야? 아 저게 퍼센트구나 우주에 올라온 것보다 왜 훨씬 더 기쁜 거지? 겨우 탑을 하나 정복해버렸을 뿐인데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내버렸다 근데 좀 쉽나 본데?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근데 앞에 프로가 보이는데 저거는 뭐지? 여기보다 더 한 데가 있다는 건가? 잠깐만 손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얘네 새크리파이스 잠깐만 계속 뭐가 사라진다 250%?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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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